이번에는 광주의 루이 압수소송을 저희가 가진 그 이름으로 유명한 광명에 오소송 시작 시작하셨습니다. 모이소 보겠습니다. 나와주십시오. 아 아까 저희 묵은 수염씩 묵은 수염이라며 차트인 수염이라며 한마리 안 사서 조용히 해야겠다. 절대 말 안 사서 얘기했는데 셰티블룸을 한번 봐주셨고 저희 아우 1년경으로 미안해요. 정말 제 제게 보고 싶었죠. 오늘 어떨 수 있어서 이 무대에요? 아 여기 무대 보니까 첫 손님들도 많고 노래도 타러지고 가수 부른도 많고 하다보니까 참 좋습니다. 우리보다 못 부르지만 섹스만 너무 좋으려고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. 역시 여러분이 느끼셨다는 점은 아 저 조용할 거 있으신다면 무슨 조용할 거 있으신다면 저는 지금 많이 느껴요. 한 번 더 좋겠어서 우리 정말 가수의 시스템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 늦게 보고 싶습니다. 이제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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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